한쪽으로 연결해줍니다. 다시 한번 박주원 단독 돌파 시도 3명 사이에서 2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3대2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공격에 맞고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오픈 찬스 박주원 3점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18대16 2점까지 추격합니다. 에어 골랐어요. 그래서 다시 리바운드는 명지대학교 그리고 속인 동작 이후의 득점 박주원의 득점 3점 올라가죠. 3점 들어갔습니다. 추격하는 명지. 명지 빠르게 갑니다. 오른쪽 열렸죠. 올라가죠. 3점 들어갔어요. 3점 득점 박주원 왼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옵니다. 빠르게 속도를 냈고요. 레이옵 성공 박주원 왼쪽 드라이빙 그대로 슛을 던져봤는데요. 들어갔어요. 아름다운 아름다운